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장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인기인데요.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 쌀, 농산물 꾸러미 등이 진열되어 있는 부스 앞으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주문받은 물건을 차에 씻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부터 소산물, 화해료를 시중 판매가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납품이 막힌 친환경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판매 행사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물건들은 당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학교에 학생들이 먹어야 될 식재료들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개교가 연기되고 하면서 농민들은 이 재료들을 팔지를 못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시 아픔을 나누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까지 지난달부터 13차례 행사를 통해 농특산물 1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총 13곳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14억에서 15억 원 정도의 매출입니다. 도는 이번 주 토요일 파주 임진각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김태희